내장이 가만히 있어 움직이 들어갖고 소란하네 가만히 있어 이게 설사가 설사가 아니라 그냥 맹물만 나오는게야 깨끗한 맹물만 나오는게 5일 지나니까 배가 물을 묻어 음식을 묻어 설사라도 안오는게 이게 며칠을 고생했다 설사를 며칠을 고생하니까 설사를 며칠 고생하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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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기 워낙 잡아서 승용차 단 한 데도 못 들어오면 주위에 다른 곳에 세워야 합니다 이 cosa 타고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느정도로 시골이냐면 어느정도로 시골이냐면 은행에 돈을 입금시키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야바사 찍어가려면... 은행에 돈을 입금시키려 은행에 돈을 입금시키려 은행에 돈을 입금시키려 은행에 돈을 입금시키려 감사합니다.